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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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봉두! 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누워있냐? 빨리 일어나! 아 왜? 아 좀 주말인데 편하게 좀 있쩌? 에휴 아 진짜 빨리 가라! 에휴 좋아 좋아! 주말은 이렇게 쉬어야지 아 맞다! 아 아빠 심부름 안 했다! 아 아빠한테 혼날 텐데 아 그리고 엄마가 오늘 숙제 검사한다고 했는데 아 나 진짜 완전 혼나겠네 아 진짜 아 망했어 아 이럴 땐 그냥 나 혼자 있고 싶다 세상에 나밖에 없었으면 좋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낮잠 좀 잤더니 살 것 같네 아 아 아 아무도 없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엄마! 아빠! 누나! 뭐야? 아빠 어디 가는 건가? 아싸 아무도 없을 때 게임이나 엄청나게 재밌게 해야겠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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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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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이거 게임 안 했더니 배가 고프네 아빠 언제 오지?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임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뭐 없는 번호라고?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어 어 아빠 번호 맞는데 뭐야 어 어 뭐야 어 어 내 신발밖에 없어? 어 어 어 뭐야 아이 누나랑 엄마랑 아빠 신발은 다 어디 간 거야 왜 내 신발밖에 없냐고 어 어 뭐지? 아 잠깐만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엄마 물건도 하나도 없잖아 어 그럼 가족사진은 나밖에 없잖아 가족사진에 나밖에 없잖아 그럼 세상에 나만 남은 거야? 어 어 그럼 내 맘대로 할 수 있겠네 아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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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야 다 받네 티비다 봐야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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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야 하하하하 에? 에? 뭐야 아 왜 음 네 아니 음식들만 있고 왜 사람이 없어 왜 티비가 고장 났나 지금 어 저 음식들 누가 먹을 거야 아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서 아무도 없는 거야 하하하하 아 너무 이상하네 아이 아 아 아 배가 고픈데 배달이나 한번 시켜볼까? 저 안녕하세요 이거 치킨을 배달시키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인싸치킨입니다 저희 가게는 무인으로 운영되며 치킨을 튀기는 사람이 없어 직접 튀겨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직접 튀겨가라고요? 안녕하세요 인싸치킨입니다 저희 가게는 무인 뭐야? 무인? 사람이 없다고? 나 그럼 지금 로봇이랑 통화한 거야? 아니 어떻게 치킨을 직접 튀겨 그럼 나 혼자 먹을 수 있는 거 라면 밖에 없는데 라면 끓여 먹어야겠다 아이 진짜 라면 먹었더니 배부르네 이제 뭐하지 세상에 나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싱싱한데 그래 혼자라도 재밌게 놀아야겠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 어? 잡혔어 잡혔어 아아 너무 쎄 아 너 술래 알겠어 아 진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나 혼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는 아닌 거 같아 앉아서 할 수 있는 게임을 생각해보자 아휴 심심한데 끝말이 있기나 해야겠다 심심해 심심해 심심하다고? 아 나 혼자 끝말이 끼기 이게 뭐야 아 심심해 아 진짜 아니야 369 369 오케이 369 369 369 369 369 1 2 4 5 7 8 7 11 14 15 17 18 20 22 22 22 4778 4790 하 아 몰라 아 안 끝나 이렇게 하면 안 끝난다고 아이 진짜 그냥 가위바위보 해야 되겠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너 뭔데 왜 이렇게 늦게 내 늦게 내니까 너가 이기지 아니 너가 빨리 내던가 이게 뭐야 아이 진짜 아니 야 야 아이 야 저거 뭐하냐고 아이 지금 뭐하냐고 지금 야 야 아 나 혼자 지금 뭐하냐 하 하 하 하 너무너무 심심해 어 인사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오늘따라 천둥봉개 왜 이렇게 무섭게 치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이 가족들이랑 있을 때는 천둥봉개 쳐도 별로 안 무서웠는데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네 아 아 아니야 뭐가 무서워 나 혼자 있어도 천둥봉개 하나도 안 무서워 아 아 아 아 아 아 피곤해 아우 피곤해 아 아 뭐야 뭐야 오늘 내 생일이잖아 아 아 진짜 인사 아 아 아 아 이게 뭐야 생일은 왜 나 혼자야 아 아 아 아 아 가족들 보고싶다 아 봉두야 미역국 먹어 아 우와 미역국이잖아 아 잘 먹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단짠단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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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계속 먹을게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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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두야 아빠가 생일선물로 생일거 준비했어 어 아빠 뭔데 자동차를 톡 하고 치면 자동차를 톡 하고 치면 자동차를 톡 하고 치면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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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너무 웃기지 카톡 카톡 하하하 재밌다 하하하 하하하 재밌어 하하하 봐 역시 우리 봉두 좋아할 줄 알았어 하하하 하하하 어 아빠 아빠 하나만 더 해줘 하하하 봉디야 생일선물 우와 누나 고마워 흐흐흐 엥? 웬 양말? 넌 나 입양편하니까 하하하 하하하 아 아니 그럼 마스크는 갑자기 왜 줘? 나 입양편하니까 하하하 하하하 아 진짜 하하하 누나 아 누나 나랑 놀자 누나 하하하 누나 하하하 누나 나랑 놀자 가지마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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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하하 엄마 아빠 누나 아 맨날 잔소리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먹고싶어 엄마 엄마가 해준 밥 이제 맛있게 먹을게요 제발 돌아와요 으흐흐흐흐흐 아빠는 맨날 늦게 와도 나랑 맨날 놀아졌는데 으흐흐흐흐흐 아빠 누나 내가 미워해서 미안해 이제 나 정말 잘할게 제발 돌아와 너무 보고싶어 엄마 아빠 누나 돌아와 돌아와 누나야 빨리 나와 뭐야 남자 누나 목소린다 뭐야 이거 꿈이야 이거 꿈 아니지 뭐래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 하네 퐁지야 생일 축하해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 봉투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 엄마 아빠 누나 나 이제 우리 가족 없이 못살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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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가 두는 두는 둘 셋 두 첫 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